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입니다. 자, 캐스터 하나 내가 촬영해서 올릴까 합니다. 음, 오늘이 9월 6일이거든요. 그러니까 9월 모평 본 지 딱 일주일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채 안 됐네요. 6일 정도 됐네요. 이거 뭐 업로드 되는 건 이제 9월 7일 정도 될 테니까 추석 이제 바로 직전이기도 했고요. 하고요. 자, 9월 모평을 봤는데 생명과학 1이 생명과학 1에 대한 학습법 얘기하려고 합니다. 생명과학 1이 9월 모평에서 경향이 급격하게 변했어요. 최근 몇 년간 있어 왔던 그 경향이 아닌 새로운 경향으로 급변을 했다고. 이 지점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마무리 파이널 학습 어떻게 해야 되는지 최종 전략을 내가 알려주고자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 좀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또 여기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은 내가 매번 이제 평가 모의고사 6월이나 9월이나 이거 끝나고 나면 학생들한테 상담, 컨설팅해 주는 이벤트를 해요. 이번에도 이제 몇백 개가 올라왔는데 그래서 일일이 답변 다 해줬다. 진짜 정성껏. 그거를 쭉 하면서 학생들이 지금 현 상황이 어떤지 파악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거에 실제 학생들의 상황에 입각한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파이널 학습 전략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잘 들으세요. 알겠죠? 차근차근 내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일단 수능은 D-10 추입니다. 그러니까 한 두 달하고 조금 더 남았어요. 여러분들 참 너무 고생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게 내가 컨설팅하면서 느껴지더라고. 어우 눈물겹도록 열심히 하는 친구들 많아요. 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짧으면 1년, 길면 2년, 3년 한 친구들도 있고요.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공부할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 친구들 내가 정말 박수 쳐주고 싶고 정말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온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걔 중에는 좋은 점수 받은 친구들도 있어서 내가 더 박수 많이 쳐줬고 그리고 이번에 9월 모평에서 점수 안 나온 친구들도 있어요. 참 나도 속상하더라고. 그런 친구들 격려합니다. 충분히 남은 기간 동안 좋은 성적으로 실력 올릴 수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참 외로움을 많이 타는 친구들도 많더라고. 아주 너무 불안해하고 힘내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합시다. 조금만 더 하면 정말 이런 얘기 좀 상투적이긴 하고 사탕발림 같기도 한데 진짜 일부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기적이 아니더라도 한 스텝 정도 더 올릴 수 있다고 충분히. 알겠지? 자신감 갖고 열정 갖고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부터 하고 싶더라고. 많은 친구들이 자기 감정 상태를 많이 얘기했어요. 응원합니다. 파이팅! 자, 현실적인 얘기 조금 들어갑시다. 9월 모평이 경향이 급변했다라고 했는데 그 특징을 한번 얘기할게요. 작년 수능과 경향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13플러스7 문제 구성은 유지가 됐지만 유형과 문제 유형 그리고 난이도가 좀 심하게 달라졌어요. 작년 수능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개념형 열쇠 문제의 추론형이 7문제인데 개념형이 속된 말로 그나물의 그밥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나온 그 개념형 문제들이 반복해서 나온 거라고 형태도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 5분 내에 열쇠 문제를 풉니다. 6분 길어봤자 7분 거의 쉴 수도 없이 그리고 고난도 7문제 중에 5문제가 고난도이기는 하지만 중간 또는 고난도 정도 되는 5문제가 나와요. 핵형 분석이나 근수축, 막전이, 세포매칭 이런 것들 중심으로 그래서 이것까지 어느 정도 풀 수 있고 이게 아주 고약한 문제가 최고난도 두 문제 또는 작년 수능 기준으로는 세 문제까지 나왔죠. 뭐가 나왔습니까? 가계도, 돌연변이 그리고 여러 가지 유전 작년에 복대륨이 나왔는데 확률계산 같은 거 그런 문제가 두 문제 또는 세 문제까지 나오는 이런 구성과 이런 유형의 난이도가 거의 고정된 상태로 몇 년간 나왔다고 그거에 최고 정점 찍은 게 작년 수능이었고 알겠지? 자, 그런데 이번 9월 모평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13 플러스 7은 같아요. 개념형, 열쇠 문제, 추론형 7문제 나온 건 맞지만 개념형이 새로운 자료의 문제가 다수 나왔어요. 심장 문제라든지 검사 키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나왔다고 그래서 시간이 소모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 수능 생각하고 내가 이거 한 6분 내에 풀 거야 7분 내에 풀 거야 했던 애들이 이게 10분 이상 늘어나니까 당황스러워지는 거지 그러면 추론형 아직 풀지 않았는데 형태만 봤을 때 작년 수능과 비슷해 보여 실제 들어가면 쉬웠는데 겁을 먹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멘붕이 오기 시작한 거지 어? 이 개념형 신자료가 많이 나서 그래서 내가 이거 10분이나 걸려 심장 해석하는 거 처음 보는 실험이고 검사 키트 처음 보는 거야 10분이나 걸려 20분 동안 내가 이거 못 푸는데? 겁을 먹기 시작한 거야 심리적인 연세 도미노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개념형에서도 일부가 틀려요 9분 넘어가고 10분 넘어가고 그래 버리니까 여기서도 급하게 풀다가 한두 개 틀리고 추론형 7문제에서 여기서도 무너지고 개념형 10문제 신자료가 많이 나온 게 첫 스텝으로 굉장히 의미가 컸어요 난이도가 좀 올라가고 시간이 더 소모된 거야 자 그런데 추론형이 나왔는데 이 추론형이 새로운 유형이 일부가 보이긴 했거든요 예를 들어 근수축의 힘 그래프 준 19번 그 다음에 일부 감수 분열 이 그림을 주었었던 그런 세포 매칭 문제 그런 것들이 조금 있긴 했지만 이건 매년 신유형은 조금씩 나와요 작년 수능에도 예를 들어 16번 이런 거 새로운 유형이었거든요 이런 거 매번 나옵니다 한두 문제 정도는 이게 주요한 변수는 아니었어요 추론형 7문제가 최고난도가 없어졌습니다 가계도가 기본 스킬 요구로도 풀리는 문제가 나왔어요 도립변이가 어렵다고는 하는데 작년 17번 도립변이 보다는 훨씬 더 쉬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유전인데 17번 기억납니까 복대립, 중간 유전, 단대립 해가지고 우열 뚜렷한 거 그거 갖고 확률 계산하는 건데 차분하게 집에서 풀었으면 금방 풀렸을걸 작년처럼 16번 같은 그런 게 아니라고 최고난도가 사라지고 중난도, 고난도 문제로 7문제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 가서 혼자서 다시 풀고 너무나 어이없어 하는 거야 어? 쉽네? 너무나 안타까운데 내가 왜 틀렸을까 물론 작년이 훨씬 더 객관적으로 어려워요 작년 수능이 작년 수능은 1등급 컷이 42점, 2등급 컷이 39점이에요 이번에는 메가스터디 집계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45점, 41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도 애들이 너무나 안타까워 하는 거야 왜? 상대평가니까 등급이 1등급 생각했다가 여기서 2등급으로 떨어지는 얼마나 이 가슴이 아프겠어? 알겠어? 하여간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 다시 한 번 개념형이 신자료가 많이 나와서 시간 소모와 난이도가 올라갔다 그리고 추론형은 전반적으로 쉬워졌다 근데 최고난도 문제가 사라졌어요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존 시험 전략과는 조금 사뭇 다른 전략을 펼쳐야 돼요 알겠지?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자, 문항별 분석을 조금만 더 할게요 기억 안 나는 친구들 위해서 개념, 이번 9월 모평 개념형 열쇠 문제를 다 맞추면 31점이 나옵니다 전에는 32점, 3점까지 된 적이 있었는데 이건 31점 정도 되더라고 추론형 7문제 다 잡은 19점 해서 이게 이제 50점이 되는 건데 검사 키트 문제가 아주 독특했죠 시간이 꽤 걸립니다, 새로운 자료라 근데 정답률이 78%야 애들이 많이 풀었어, 3점짜리인데 시간이 보통 항원항체 반응, 방어 작용에서 한 30초에 한 문제씩 푸는데 이거는 1분 이상 걸렸을 거야 뇌줄기 문제 이게 이제 7번인데 이건 뭐 특별한 특징이 있는 건 아닌데 조금 논란이 좀 있어서 간뇌, 뇌하수체가 뇌줄기 들어가느냐 그거인데 애들이 좀 틀렸어, 이것도 방영구 문제는 기존에 많이 나왔던 거지 근데 이게 시간이 좀 걸려 이건 어쩔 수 없어 예전에도 이거는 나오면 시간이 걸려 1분 정도 걸려 근데 이것도 계산형이라 계산 밀도, 빈도, 피도 계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좀 넘어진 애들이 좀 있어 64% 이건 수능 때 되면 정답률이 조금 더 올라갈 거야 애들 연습할 거니까 심장이 또 엄청났지 이거는 교과서, 두 종 교과서에 원래 있던 거고 이거 10년도 더 된 예전에 기출에 몇 번 나왔던 그림이야 이 심장 실험을 근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왜 아세틸콜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이 용액이 녹아서 넘어가지? 거기서 의심을 하다가 애들이 실험 결과를 보고 계속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다, 틀렸다고 이런 게 이제 새로운 자료들이야 특히 심장과 검사 키트 두 개가 이런 거에서 이제 무너진 거야 이거 말고 뇌하수의 후협 제거라든지 뭐 다른 것들도 조금씩 이제 변형을 좀 주긴 했어 하여간 이것들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다 강조를 하고요 당황스럽게 했다 첫 스텝 공이니까 밑에까지 이렇게 꼬여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야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엄청 지엽적이거나 엄청 함정형으로 학생들을 곤란하게 한 문제들은 없었어요 새로운 자료가 있고 다른 문제들도 좀 형태가 좀 독특하긴 했지만 전부 다 교과 개념만 탄탄하고 나에 대한 나의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친구들은 안 틀릴 만한 그런 문제라고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만 틀릴 수 없는 문제야 솔직히 항우랑치 반응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세틸콜린과 노르헤피네프린 각각 구교감 교감 말단해가지고 심장 느리게 한다 빠르게 한다 그것만 알면 되는 문제야 이건 방역으로 뭐 트릭도 없어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거야 사측 연산 알겠어 이거를 좀 애들이 틀렸다고 개념이 아직 탄탄하지 않은 거지 새로운 자료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를 경험하면서 당황해 왔던 거고 추론용 막전 이건 좀 애들아 쉬웠다 인간적으로 막전이만 나오면 못 풀어요 그런 애들이 있는데 조금만 더 하세요 72% 정답률 많이들 잘 풀었어 추론용 중에 제일 정답률이 높아 근데 뚝 떨어져서 세포 매칭이 11번과 8번이 있는데 난 여기서 조금 독특했어 8번은 요거부터 설명해 줄게 ㄱ, ㄴ, ㄷ, ㄹ, ㄴ, ㅁ 해가지고 유전자 6개 즉 3쌍을 준 거고 X염색체 2개, 상염색체 1개, 남자, 여자를 다 줬어 대림전자 찾는 거야 이걸 못 찾았어 이거는 애들아 기출문제는 보통 두 쌍 4개의 유전자를 주는데 거기서 2개 더 추가해서 4개에서 2개에서 6개를 준 것 뿐이야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을 포함한 많은 사설 문제에 정말 많이 있던 유형이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많이 틀리니 아직도 세포 매칭, 기본, 이건 기본이야 기본 스킬조차 숙달이 안 된 거야 이거는 조금 변형이 됐어 신유형이긴 해 감수분열, 1분열, 2분열 그림을 일부를 주고선 장난쳤잖아 그래서 조금 헷갈리게 하긴 했어 중기, 마지막에 중기 조건 안 읽은 애들은 헤맸을 거라고 근데 이거는 8번은 너무 아쉬운 거지 매칭이 또 2개 나온 게 특징이고 군수축이 이제 여러분들이 참 여기서 발목을 잡았지 어, 군수축은 여태까지 내가 해볼 만해서 항상 먼저 푸는데 마지막 페이지 있었어도 힘 그래프가 나오는 순간 애들이 거기서 무너진 거야 꽤 많은 애들이 또 밑에 힘 그래프로 F1이 수축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도 밑에 그 자료에서 표에서 방정식을 유도해내야 되는데 그걸 또 못했던 애들이 꽤 있어 근데 이거는 조금 반성 좀 하셔야 돼 왜? 이게 6월 모평에도 비슷하게 나왔잖아 똑같이 나올 수는 없어요 조금 변형을 주지 그러면 변수를 뭘로 잡고 어떻게 하면 방정식이 될지 몇 가지 원리를 갖고 탁탁 끄집어내야지 여기서 무너진 애가 되게 많더라고 돌인변이 의외로 이게 난이도는 객관적으로 제일 어려워 전좌가 들어간 세포 매칭이지 비블리와 이건 좀 어려울 만해 작년 수능 돌인변이 17번 결실과 비블리 들어간 건데 그거보단 훨씬 더 쉬워 진짜 훨씬 작년에는 기역니은 디귿 012도 찾아야 되고 연관 상태인 것도 찾아야 되고 난리가 아니었어 그거보단 할만해 가기도 하나만 그리면 돼 여러 유전 이거 확률이지 복대립 하나 껴있는 거 아 이거는 진짜 2분만에 풀 수 있는 건데 2점짜리이긴 해도 33% 32% 애들이 이거 왜 틀렸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다인자라고 겁을 집어먹은 거야 그래서 그냥 요거를 잠시 보류해르고 이거 잡으러 간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가기도는 27%로 가장 정답률이 낮았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가기도는 학생에 따라 공부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막전이 다음으로 쉬워요 세게 얘기하면 세포 매칭 8번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 아닐까 싶어요 이 근수축보다 더 쉬워요 가기도가 모자 여부 요 딱 하나 스킬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틀렸을까 여태까지 작년 수능까지 계속 나왔었던 그 패턴이 가기도는 최고난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빼고 마지막에 풀어야지라고 생각했었을 거야 선생님도 그런 식으로 2등급 목표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가기도를 아예 포기한 친구들 또는 가기도가 어느 정도 내가 공부했는데 스킬을 어느 정도 아는데 마지막에 풀려 했는데 개념 영사 시간 부족 나머지에서 조금 무너져서 시간이 없어서 틀린 애들 때문에 27%가 나온 거 아닐까 생각을 해요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건 쉬웠는데 집에서 다시 한 번 풀어보세요 가기도 좀 스킬을 아는 친구들은 쉽게 풀려요 선생님 해설강이 봐도 되고 전반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능에 이런 식으로 문제의 유형이나 자료는 달라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대비를 고민할 수 있겠죠 음각이 들어간다고 그걸 내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자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올해 9월 목표는 개념과 스킬이 안정적이지 않은 친구들은 어려워했을 거예요 변별이 됐을 거라고 심장이 됐건 검사 키트가 됐건 개념이 탄탄하면 자료가 새로 와도 쑥 보면 보인다고 음? 그리고 그래프나 좀 이 줄구리나 이런 자료들이 좀 달라져도 거기서 물어보는 본질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개념과 스킬이 조금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야 근수축도 방정식 끄집어내는 거 그거 연습 좀 했으면 자기가 자신 있게 할 거고 그럼 시간이 착착착 맞아 들어갈 거라고 그러면 가게도 오? 의외로 쉽네 이랬을 거라고 그런 친구들이 요번 상담하니까 몇백 명 했는데 몇 명 있었어요 선생님 요번에 놀랐어요 너무 쉬워서요 틀린 애들은 너무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너무 쉬워서 놀랐어요 내가 뭔가 실수한 거 없나 해서 검토도 했어요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위권 애들은 오히려 쉽게 풀었을 거예요 요번 9월 목표 근데 작년 수능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문제 유형과 풀이법을 알아도 시간 내에 풀기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고 16번 작년 수능 16번 정말 멋같은 문제죠? 주옥같은 문제죠? 진짜 주옥같은 문제라고 했다 요거 아니다 내가 염색체별사각형이라고 스킬을 다 개발해서 알려줬는데 그거로 해도 시간 많이 걸려요 이거는 일일이 다 해봐야 된다고 막 가짓수가 한 10가지 되는 걸 일일이 다 해봐야 되는 정말 못된 문제입니다 그 유형이 나올 거라고 다 예고해놓고 해도 숫자 몇 개만 바꿔도 이거를 시간 내에 제대로 못 풀어요 직관 어떻게 보면 찢기죠 그거 동원하지 않으면 못 푼다 그래서 작년 수능 그것뿐만 아니라 그 17번 돌연면이 문제나 강하게도도 마찬가지에요 만만치 않습니다 약간 여러분들이 시간 단축하려면 우당탕탕 풀거나 직관 같은 거 이용해야 돼요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못 풀어요 시간 내 시간만 지고 다 풀긴 하지만 그래서 상위권 내에서 실력에 따른 변별보다는 실력보다는 운이 좀 작용할 수 있었던 게 작년 수능입니다 재작년 수능이고요 운이 작용한다고 내 직관이 맞아 그러면 좋겠지만 직관 언제나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 찍고 들어갔는데 그게 틀릴 수도 있다고 그럼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해설 강의할 때도 했는데 이번 9월 목표가 더 낫다 새로운 자료와 새로운 유형이 있긴 했지만 그거는 본질적으로 개념과 스킬이 있으면 보인다 시간 내에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풀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작년은 안 그래요 너무나 이거는 정말 운이 작용하는 거라 너무나 내가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학생들이 너무 그 고통이 너무 내가 상담하면서 가슴이 아팠어 오케이 자 하여간 그런 급변된 그런 지점이 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올해 수능이 작년 수능처럼 나올까요? 아니면 올해 9월 모평처럼 나올까요? 나도 몰라 그걸 어떻게 하니? 내가 평가원 사람들을 아무런 연출이 없는데 누가 출제위원 들어갔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이 야 올해 9월 모평처럼 나올 거니까 그대로 가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 거짓말하는 거야 작년 수능처럼 나올 거니까 나를 따라 그것도 거짓말이야 예상 섣부르게 하지 마라 예상에서 단정 짓는 건 불가능하다 이거야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 가지 모두 가능함으로 두 가지 다 대비하는 거야 선생님 공부 분량이 많아지잖아요 아니에요 본질적인 개념과 스킬이 탈탄하면 스킬이 또는 개념이 탄탄하고 문제 많이 풀었다 그러면 자기 실력 그대로 나오는 거야 물론 올해 9월 모평이 다 낫지 작년 수능은 조금 위험이 있지 아무리 공부해도 운이 작용하니까 그런데 작년 수능도 애들아 42점이 1등급 커트라인이라 하나 정도 날아가도 두 개 날아가도 심지어 세 개 날아가도 1등급은 나와요 만점이 힘들다는 얘기야 근데 올해는 더 정직하게 나와 만점이 가능해 실력만 탄탄하면 공부량이 달라지는 건 아니야 애들아 마인드를 조금 바꿔서 가야 된다 시험보는 전략을 좀 바꿔서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두 달 남은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마음가짐을 시험 전략에 대해서 염두에 들어가서 마음가짐을 조금 바꾸면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나가는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공부 시간이 많아지는 건 아니야 유연하게 생각해라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그래서 수능 당일날 시험지 받아보고 어? 9월 모평처럼 나왔네 풀다가 첫눈에 몰라요 풀다가 어? 작년 수능처럼 나왔네 그거에 맞게 유연하게 시험 전략을 결정해가면서 풀면 된다 이거지 알겠지? 자 전략 들어갑니다 수능 시험 전략이기도 하고 지금부터 파이널 전략이기도 해요 시험 전략을 먼저 얘기할게요 작년 수능처럼 나왔다 개념형은 그 나물의 그 밥으로 나올 거야 이거 먼저 푸시는데 7분 내에 푸세요 열쇠 문제 5분 내에 풀어도 돼요 학생 실력에 따라 달라 자기 목표 등급에 따라 다르고 근데 풀다가 보니까 이상한 실험자료 이상한 자료들이 막 나와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성급하게 가려고 하지마 어? 9월 모평 트렌드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라고 쫄지 말라고 제발 근데 그 나물의 그 밥이야 그러면 작년 수능식으로 나왔다라고 전제해서 그러면 7분 내에 6분 내에 5분 내에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중고난도 출원용 문제 5문제를 한 13분 이걸 내가 한 5분 내에 풀었어 그러면 이걸 조금씩 늘려도 돼 또는 이것까지 줄여가지고 마지막에 아주 자기가 이제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고 시간 투자에 다해야 되고 이거 내가 그냥 예시로 보여주는 거야 13분 정도로 고난도 출원용 그리고 최군완도 있지 가계도나 돌연변이나 아니면 핵의 방칙한 이 다인자 같은 거 또는 염색체별 사각형 써야 되는 여러 가지 확률 문제 그런 것들이 나왔다 그게 두 문제 작년 수능 세 문제였는데 그걸 시간을 10분 내지 15분 정도 할애하면 돼 알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 된다 이거지 작년 수능이라고 전제해서 고난도 출원용 이것만 얘기할게 개념형은 뭐 아주 상투적인 그런 문제들이 나왔었으니까 놔두고 이 고난도에 해당되는 거 최고난도 말고 고난도 중난도 고난도 막전위 근수축 세포매칭 핵형 분석도 있어 이런 것들에다가 여러 유전 여러 유전은 복대립이나 다인자 얘기하는 거야 이것들 중에 특히 여러 유전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이거 정도 하나 틀리고 나머지를 다 맞아? 그럼 2등급이 가능해 13문제에다가 한 3문제 내지 4문제를 잡는 거거든 알겠어? 그럼 2등급이 가능한 거야 자기 목표 등급에 맞게 이 시험 전략을 가지면 되는 거야 선생님 저는 근데 1등급 받고 싶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대부분 다 잡아야 돼 알겠어? 그래서 막전위 근수축 세포매칭 한 두 문제 나올 수 있어 아니면 세포매칭 하나 핵형 분석 나올 수도 있고 여러 유전 복대립이나 확률 다인자 유전 복잡한 거 그런 거를 싹 다 다 잡아 그리고 가계도나 도련변이를 난이도에 따라지만 다 틀려 그래도 1등급이 가능해 알겠어? 조금 쉽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를 빨리 풀 거 아니야 그러면 가계도나 도련변이중에 하나를 더 잡으면 확실한 안정적 1등급이 되는 거고 싹 다 잡으면 그냥 이거는 뭐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만점자가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작년 수능은 내가 이거 1년 내내 강조했던 그런 전략이야 시험 전략이자 학습 전략인데 학습 전략은 선별력 학습이 가능해 개념형은 계속 공부하고 개념형 모의고사 이런 거 계속 내가 소개해 줬잖아 그리고 요거 고난도 추론용 최고난도 뺀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잡아야 2등급이 된다 그래서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스킬들을 공부하라고 했어 1.8 모의고사 나오고 내가 계속했단 말이야 요거는 조금 자기 목표에 따라 선택을 하셔도 좋다라고 얘기했고 이게 작년 수능 기준 시험 전략이자 학습 전략이야 자 올해 9평 기준 전략으로 갑니다 경험에서 다 알겠죠? 예상되죠? 개념형 열쇠 문제를 10분 정도에 풀어도 됩니다 빨리 풀면 8분도 좋아요 이거보다 한 2, 3분 더 늘어져도 됩니다 알겠어요? 관점 반드시 가져라 시험지를 딱 봤는데 보자마자 이건 작년 수능 기준 9평 기준이라고 써있지 않아 문제를 풀면서 하는 거야 개념형을 먼저 푸는데 이상한 실험 자료나 이상한 자료가 많이 나와 그래프가 생전 처음 보는 거야 그런 거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 무릎을 딱 쥐고 아 이건 요번 9평처럼 나왔네 그러면 너희들이 이 시간을 7분 내 6분 내 5분 내 나 여태까지 계속했었는데 그렇게 모의고사 연습할 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시간을 못 줄이네 라고 괴로워하지 말라고 탕황해 하지 말라고 시간 조금 늘어져도 돼 늦어져도 느려져도 된다고 알겠어? 2, 3분 더 걸려도 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선생님 이렇게 하는데 뒤에 추론용도 엄청 어려울 수 있잖아요 쫄지 말라고 수능은 상대평가야 개념형이 니네가 공부 많이 했는데도 새로운 자료가 나오고 좀 어려워 그래서 모든 전국에 있는 생명과학 원수험생들이 다 힘들어하는 거야 네가 하나 틀린다고 해서 너 무너지지 않아 네 등급 유지 돼 다른 애들도 무너질 거거든 오히려 네가 거기서 당황하지 않고 긴장해서 머리가 뻑뻑해지는 이런 현상만 초래하지 않으면 너는 점수가 더 올라가 알겠지? 얼른 태세 전환 들어가는 거야 어? 어렵네 2, 3분 내가 더 걸려서라도 풀어야지 알겠어? 여기 쉬운 문제거든 그래도 추론용보다 쉽거든 여기서 하나, 두 개 틀리는 순간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거는 집에 가서 수능 끝나고 집에 가서 채점 안 해도 너무 괴롭다고 그 후에 하지 말라고 시간 조금 더 걸리더라도 쉬운 문제란 잡고 가는 게 우선이야 추론용 잡는 거나 쉬운 문제 개념형 잡는 거나 배점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요게 첫 스텝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난도 추론용을 고난도랑 최고난도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들 7문제를 20분 정도 잡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 작년 수능과 올해 9월 모평이 합쳐서 나면 어떻게 해요? 즉 개념 정도 어렵게 나오고 고난도가 5문제라고 최고난도 2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유 그렇게 나오면 진짜 다 죽는 거지 진짜 평가원이 너희들한테 빅렷을 날리는 거지 그냥 다 죽어라 이거야 그냥 강력한 태풍처럼 그냥 알겠어? 쫄지 말라고 상대평가야 그럼 1등급 컷이 30, 뭐 9점, 7점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쫄지 마시라고 네가 여태까지 해왔던 나의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 투자를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백호 말고 너 너 자신을 믿으라고 알겠어? 어차피 상대평가야 작년 9월 모평 기준으로 나왔다고 쳐봐 추론형 7문제 20분 잘 봐 개념형은 모두 차분하게 다 풀어야 돼 시간 좀 더 늘어나도 돼 추론형 중 6문제 정도 이상 잡으면 확실한 1등급이 가능해 난이도에 따라 5문제일 수도 있어 요정도로 생각하고 오케이? 대부 다 1등급 목표잖아 만점이라 그러면 다 잡으면 되고 추론형 7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추론형 중 자신 있는 순으로 푸세요 핵형 무석 자신 있어 막전이는 진짜 내가 자신 있어 근수축은 조금 내가 힘들어 세포 매칭이 좀 할만해 어 나 가계도 정말 할만해 가계도 먼저 해도 돼요 알겠어요? 요번에 보니까 일부 학생들이 가계도를 나는 더 좋아해요 그런 애들이 있어 근수축은 힘들어요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 자기 여태까지 공부했던 그 방향에 따라 자기가 좋아하는 그 유형에 따라 풀어주면 된다고 내 이것도 풀 때 나 가계도 자신 있어 가계도가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들어갔어 핵형 무석하고 막전이 하고 가계도 들어갔는데 빌어먹을 너무 어렵네 그러면 넘어갈 줄도 알아야 돼 나 진짜 그 근수축은 자신 있어 근데 들어갔는데 어렵네 넘어갈 줄도 알아야 돼 다인자 들어갔는데 어렵네 넘어갈 줄도 알아야 돼 그거는 10초 만에 파악해서 넘어갈지 한 1분 정도 풀다 넘어갈지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알겠죠? 빠른 판단과 넘기는 것도 앞으로 두 달 동안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근데 9월 모평처럼 나왔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풀리긴 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자신 있는 것 순으로 쭉 푸시라 이거지 자신을 믿고 작년 수능은 안 그랬어 이거 위주로 내가 풀라고 했어 왜? 여태까지 수년 동안 계속 이것들이 쉬웠거든 가계도나 도리묘에 비해서 요번에 근데 섞여버렸다고 난이로가 자신 있는 것부터 풀라 이거야 알겠지? 그리고 공부를 내가 확실한 1등급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전 유형을 다 공부를 하시는데 가계도 도리묘이 같은 경우 기본 정도까지는 공부를 하세요 알겠어요? 1등급이냐 2등급이냐에 따라 내가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줄 거야 목표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계도 요번처럼 나오면 너무 아쉬워요 풀만 해요 그거는 진짜 마음 잡고 내 상크스 단원으로 보면 상크스의 가계도가 4개 단원이 있어 가계도의 기본 연관 가계도 요 두 가지만 해도 풀어 연관 가계도 필요 없어 그냥 요번에 연관 아니었잖아 가계도 기본 모자 요번만 알아도 푼다고 이거 말고 마지막에 있는 가계도 변형이 있다고 그건 되게 어려워 최근에 나온 한 5, 6년 동안 나온 모든 전문의 유형을 다 정리하는 거야 그리고 돌연변이 가계도 요런 것도 있었고 요 두 개 날려 기본까지 하라는 얘기는 가계도 기본 연관 가계도 정도는 하라 이거야 할만합니다 그거는 그 정도 한다 그러면 근수축 정도밖에 안 돼요 막저희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분량 알겠지? 다인자가 조금 애매한데 다인자가 안 나왔어요 6월 달에 다인자 가계도가 나왔지 순수 다인자 확률 계산 이런 거 안 나왔거든 다인자가 조금 애매한데 확실하게 만점 1등급을 원한다 그러면 다인자 끝까지 하시고 이따 할 거야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인자 약간 보류해 놔도 됩니다 알겠죠? 모두 다 마칠 게 아니고 다른 거에 힘을 더 쏟는 게 더 지금 선택과 집중해서 유리하다 판단되면 알겠지? 두 가지를 다 유연한 마음가짐으로 대비하시라 할 거야 공부량은 같아요 모의고사 훈련 같은 거 할 때 이런 걸 다 적용해 보시라 할 거야 미리 얘기하는데 시즌4에 내가 조금 변화를 좀 많이 줍니다 그래서 한 5일 정도도 딜레이가 돼요 9월 목표는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로 연습 많이 하게끔 할 거야 시즌5 모의고사 봉투 모의고사 거기서 내가 다 이런 거 선보여 줄 거야 알겠지? 등급별 무랑수 간단하게 얘기하고 등급별 학습 전략 끝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좀 중요해서 내가 길게 합니다 1등급 이번에 9월 모평 45점 메가스터디 기준이야 실제 9월 모평 성적표 나오면 바뀔 수는 있는데 메가스터디 현재 시점 45점이 생명과학 1 1등급 커트라인인데 이 친구들은 개념 열세 문제 다 잡고 31점 추론용 7개 중에 5개를 잡은 거야 물론 여기서 뭐 하나 틀리고 여기서 더 만졌을 수도 있어 내 개념 다 잡았다고 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두 개 정도 이제 틀린 거지 가게도 들으면 뭐 이런 거 틀린 거야 그러면 1등급 만점은 다 맞은 거 2등급 커트라인 41점이야 개념 다 열세 문제 잡고 추론용 7개 중에 4개 여기보다 하나를 더 틀린 거야 근수칙 같은 거 하나 날렸다 이거지 여러 가지 확률 날렸다 이거지 3등급은 36점이야 좀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 두 문제 정도 더 틀린 거야 알겠어? 개념 다 잡았는데 추론을 4문제가 아닌 두 문제밖에 못 잡아서 추론용을 많이 틀린 거야 물론 개념을 더 틀리고 추론을 더 맞은 친구들도 있을 거야 조금 부족하지 개념도 그렇고 추론도 그렇고 4등급 29점 개념 일부 좀 틀리고 뭐 여기 35점부터 4등급이잖아 4등급 5등급 뭐 마찬가지야 6등급 7등급 8등급인 친구들은 거의 뭐 상담 컨설팅이 없어서 그냥 그런갑다 하고 4등급 5등급 그런 친구들은 개념 열세 문제도 다 못 잡은 친구들이 많을 거야 그런 친구도 요거부터 잡아야 돼 그리고 추론용을 대부분 다 틀렸어 추론용 쉬운 것부터 잡자고 알겠지? 자기가 어떤 상태고 어떻게 가야 될지 대충 윤곽이 보이지? 그걸 정리합니다 4등급 이하인 친구들 즉 35점 이하인 친구들 9월 모평 기준이다 말했듯이 개념도 일부 좀 틀리고 추론용을 대부분 다 틀린 친구들이야 얘들아 현실적으로 가자 2등급 목표 물론 자기가 정말 열심히 했다 그리고 나는 학습 능력이 좀 뛰어난 편이다 라고 하면 1등급 기적을 만들 수는 있어 현실적으로 2등급 목표로 가는 게 나는 근데 좋다라고 봐 이건 많은 학생들이 보는 거니까 먼저 개념 좀 잡자 열세 문제 잡는 건 그닥 어렵지 않아 쫄지만 안 하면 돼 개념 많이 하시고 쫄지만 안 하면 다 잡아 스피드 개념 섬기는 좀 분량 많으니까 스계안 강의 또는 교재로 공부를 좀 하세요 독학도 좋고 강의 필요한 거 봐도 됩니다 서브로도 봐도 되고 백지 복습해도 되고 보완 좀 해두시고 공부 좀 하시고 필요한 단원 또는 스계안 같은 거 아니면 올바원으로 해도 됩니다 올바원에도 개념 부분 다 있거든요 이거를 학습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힘을 좀 쏟으세요 알겠죠? 일주일도 좋고 2주일도 좋고 3주일도 좋습니다 한 1, 2주 정도 하고 추천하는 거는 1, 2주 집중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 복습 추론용 공부하면서 복습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추론용들도 일부 좀 잡아야 되는데요 아까 2등급 되려면 몇 문제 더 잡아야 돼? 추론용 중에서 4문제 정도 잡아야 된다 그랬지 스킬 중 핵형 분석 이번에 안 나왔지만 나올 때 많아 되게 쉬워 거의 개념용 수준이야 막전이 그나마 할만해요 추론용 중에서 군수축 이번에 조금 정답률이 낮았는데 그나마 할만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닐 수도 있어 핵이 방식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확률을 갖고 공부해야 되니까 세포매칭도 할만해요 아주 어려운 세포매칭도 있는데 그나마 할만하다고 여태까지 기출을 보면 그래서 이 정도 주제들 유형들은 여러분들이 학습하세요 이 순서대로 선별학습 알겠어? 나머지 여러 가지 유전 복대립이나 다인자 그리고 강학의 도리나 되려면 일단 잠시 보유 알겠지? 이거 집중으로 하는데 2등급 목표 너희들이 이걸 무조건 다 잡아야지만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를 잡아야지만 2등급이 된다 개념용 다 잡고 알겠어? 강의는 상크스 또는 올바원 들으세요 선생님 제가 상크스 교재도 샀고 지금 시작했어요 그러면 상크스 듣고 상크스 전혀 시작 안 했어요 그럼 올바원 들으세요 올바원 이 강의는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상크스랑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기에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아요 다만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강의 듣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복습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어 상크스 그리고 기출문제 푸세요 이거의 주제들에 해당되는 거 알겠지? 기출문제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래 상크스 문제 푸는 이 기출 강의에도 되려면 그런 거는 잠시 모르고 얘들에 해당되는 기출문제 반복해서 푸시고 기출문제는 거의 암기할 정도로 푸세요 그 유형을 보자마자 근수축 문제 작년 수령에 났던 근수축 문제야 그러면 내가 보자마자 이 유형 알아 이거 숫자 조금 바꿔도 나는 풀 수 있는 그 풀이 과정을 다 암기하고 있어 정도로 하세요 확실하게 잡아야 되니까 알겠어? 이 유형 알아 보자마자 그냥 팍 나오는 거야 풀이 과정 그 정도로 하셔야 돼요 올바원 수강한 학생들은 기출문제가 올바원에 없어요 상크스에만 기출이 있습니다 상크스에 기출 변형 문제는 여력이 되면 푸시고 아니면 그냥 놔둬도 되고 기출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올바원 하는 친구들은 기출이 없죠 5분 기출 강의 만들었습니다 올해 하세요 재작년, 작년, 올해 올해 6월, 9월까지 다 해서 기출문제 넣어놨으니까 이거를 반복해서 푸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거 하면서 모의고사 개념용 모의 정말 중요하니까 해라 벌써 한 친구들인데 그래도 복습해도 돼 개념용 모의 작년 수능 기준 만들어서 신자력은 없긴 해도 그래도 도움이 많이 돼 알겠지? 구멍나고 계속 보완하고 싹 다 하세요 30회분입니다 1,8 모의고사 아주 이 친구들한테 중요해요 1,8 모의고사 따라 하니까 가게도 드린비지 빼놓고 나머지 문제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쉬운 가게도도 있어요 이번 9월 모평처럼 이것도 하시고 봉투모의고사 중 일부라도 하세요 다 하는 건 가장 좋지만 다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이 친구들한테 내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이번에 컨설팅 받다 보니까 일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제가 이번에 20몇 점 받았어요 작년 고3 때 내가 섬기한 듣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수시 준비하다가 이번에 거의 안 했어요 이번에 20몇 점 나왔습니다 또는 선생님 제가 재수하면서 생명과학원을 처음 시작했는데 조금 이번에 나태하게 하다가 지난 7월부터 정신 차리고 하고 있어요 6월 모평 이후에 또 이번에 20몇 점 나왔네요 저 2등급이 목표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얘들아 관첨부터 잡아야 돼 다른 애들 있지? 2년간 미친듯이 열심히 공부했어 2년간 너희들은 지금 몇 개월 공부하지 않았어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한 애들이 너희들이 남은 두 달 동안 역전을 하려고 그래 거의 같이 가든지 얘들은 놀고 있을까? 대부분 다 얘들은 더 열심히 할 거라고 근데 니네가 이걸 따라가는 지름길을 알려달래 지름길 없어 냉정하게 얘기할게 지름길 없다고 다른 애들은 바보니? 너희들이 여태까지 안 했는데 어떻게 지름길을 찾아? 방법은 딱 하나야 총 누적 시간을 니네가 늘려야 돼 얘네가 앞으로 일주일에 12시간씩 하면 니네는 15시간 20시간씩 해야 따라간다고 그것도 현실적인 2등급 목표로 잡았을 때 정신 차리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승선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 효율성을 둔 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 유형별로 나눠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라 가이드를 잡아주는 거야 알겠지? 3등급 친구들 좀 얘기 좀 할게요 36점부터 40점 안타깝게 40점 친구들은 좀 간단간단 했죠 이 정도 그룹인 친구들 개념형 열쇠 문제 중 대부분 다 잡았을 거야 추론형 중에 한 두 문제? 5개 정도 잡았을 거고 조금씩 문제가 한 두 개씩 바뀔 수는 있어 1등급 목표야 그럼 개념이 이거 다 잡고 여기서 아까 봤잖아 4문제 정도까지 잡아야 돼 추론형을 알겠지? 자 4문제? 4문제 더 잡아야지 4문제? 5문제? 이렇게까지 잡아야 돼 그래서 1등급 목표라 그러면 시간 투자를 대폭 늘려야 됩니다 이런 친구들도 물론 아까 4등급 그런 친구들보다는 좀 나아요 상황이 자 1등급 목표라 그러면 시간 투자 대폭 늘려야 된다 반드시 명심하시고 근데 선생님 제가 이번에 3등급인데 2등급만 해도 만족해요 그런 친구들은 그거에 맞게 이제 하시면 되고 자 1등급 목표라고 상정을 하고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개념에서 조금 그래도 부족했던 친구들이 있을 거야 독학으로 보완해도 됩니다 이 정도 실력이 있다 그러면 알겠지? 여기서도 약간 스펙트럼이 다양할 거야 자 개념이 부족했다 그러면 독학으로 아까 말한 스계환 또는 서브노트 아니면 이 올바원의 개념 부분 독학하시고 계속 보완하세요 정말 잠꼬대 할 정도로 팡팡 나오도록 알겠지? 오줌 생성량 그러면 뇌하수의 후엽 항인용놈 팡팡 나오게 항인용놈 많이 나오면 오줌이 소량 진한 오줌 이렇게 팡팡 나오게 만약에 그리고 개념 됐고 이제 추론용을 많이 잡아야 돼 막 여기서 4문제 5문제 더 잡아야 된다고 한 4문제 정도 3문제 4문제 이 정도 5문제까지만 만점 나오지 하여간 하여간 그러게 되는데 상크스가 이제 추론용 전문강인데 이거를 수강하고 있으면 마저 완강하시고요 상크스를 안 하고 있어요 교재조차 사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냥 올바원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 질문 많이 하던데 어무타임 내가 상크스 수강 중이야 한 절반 들었어 한 뭐 3문제 1 들었어 그러면 상크스 마저 들으세요 상크스 전혀 하지 않았어 그럼 그냥 올바원으로 가세요 상크스랑 올바원은 강의 내용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올바원에 올바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념 부분도 있고 그런 문제들도 있고 문제가 또 새롭게 좀 들어가긴 했지만 스킬은 똑같다고 스킬 공부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어요 상크스가 좀 더 자세히 되어 있을 뿐이야 지금 시기에는 올바원이 압축돼서 좀 낫다 그랬는데 이 친구들은 벌써 상크스 중이잖아 하시라고 토탈 시간은 같아요 그냥 진도가 빨리 나가는 것 뿐이야 근데 진도가 빨리 나간다고 니네 거야? 아니야 니네가 올바원 하면 복습을 그만큼 많이 해야 돼 알겠지? 토탈 시간은 같아 학습 시간은 강의 시간이 좀 차이나는 것 뿐이야 상크스 중이면 마저 완강 꼭 하시고요 만약에 상크스를 9월 중에 완강했다라고 하면 10월부터는 올바원으로 옮겨오셔도 됩니다 또는 9월 셋째 주에 끝냈다 그러면 9월 넷째 주부터 올바원 알겠지? 상크스 전혀 안 했어요 그러면 올바원 바로 들으시고 지금 한 달 동안 또는 두 달 동안 해도 됩니다 쭉 들으시고 또 이후에 파이널 백제 10월 중순이 됐건 10월 말이 됐건 11월 넘어가면 파이널 백제도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고 하여간 이렇게 진행하면서 추론용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추론용이 아까 4등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2등급 목표다 핵형 분석, 막전위, 근수축, 세포배칭 이 정도만 잡아도 돼요 근데 저는 1등급 목표입니다 그럼 다 하셔야 됩니다 특히 가계도, 도유륜, 변위, 다인자도 기본적인 거 이상은 좀 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2등급이라도 조금 기본적인 거 해주면 좋겠고 근데 1등급 목표다 그러면 기본 이상 좀 하시면 좋고 알겠지? 부족한 유형 집중 공략하시고 가계도, 도유륜, 변위도 기본 스킬 공부하라고 했는데 내가 확실한 1등급 목표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 하시면 되는데 시간이 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본 스킬까지만이라도 공부하라고 써놓은 거야 됐지? 모의고사, 개념형 모의고사 대부분 다 했을 텐데 안 했는 친구들은 하시고 1, 8 모의고사 많이 안 했더라고 많이 하세요 봉투 모의고사 계속 하세요 특히 앞으로 나올 시즌 4, 시즌 5까지 알겠어? 9월 목표 반영한 그런 문제들이 쏟아져 나올 거야 1, 2등급 친구들 1등급과 2등급 구분할까 하다가 그냥 같이 갑니다 2등급 41점 그 이상 되는데 개념 열쇠 문제 대부분 다 잡았고 추론용 4문제 이상 잡은 친구들인데 1등급은 더 많이 했고 안점자들도 있을 거야 그런데 1등급 만점인 친구들 같이 묶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자칫 방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또 1등급 만점인 친구들이 지금 뭐가 있냐 그러면 불안해 해요 왜? 이번에도 내가 온주와서 1등급 나왔는데 좀 찍어서 맞은 것도 좀 있고 직관 이런 걸로 맞춘 것도 있고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만점자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수할까 봐 그래서 웃고서 얘기합니다 2등급 나온 41점 42점 42 이런 친구들은 지금 일부 개념과 스킬이 조금 부족한 게 있고 안정적 1등급과 만점을 다 목표로 하시고요 이런 친구들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점까지 가능해요 자 이거 먼저 얘기합니다 상크스 선생님 저는 다 완강했어요 그런 친구들 꽤 있어요 상크스를 근데 반복해서 할까요? 내가 이제 학기 초에 상크스 하면서 작년에 뭐 3번 4번 들은 친구들 많아 그랬거든 회독 여러 번 할까요? 아니면 올반으로 옮겨갈까요? 그런데 두 가지 다 괜찮아요 상크스를 여러 번 해도 됩니다 요번에 만점 나온 친구들 한 몇 명 봤는데 상크스를 한 3, 4번 했다 그러더라고 벌써 만점 여유 있게 났어요 쉬웠어요 그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 쉬웠어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래도 둘 중에 고르라 그러면 나는 상크스 두 번 세 번 보는 것보다 올바번을 수강 후 추천합니다 왜? 요번 9월 모평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낯선 문항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게 필요한데 올바번은 계속 봤던 문제잖아 알겠지? 그래서 상크스가 봤던 문제들이잖아 기출이나 기출변형이나 그것보다는 올바번의 새로운 문항들을 푸는 게 낫다 이거지 그래서 상크스를 내가 한 번 보고 해독할 거예요 그럼 두 번 세 번 보고 문제만이라도 올바번은 엔제를 풀어도 되고 아니면 상크스 다 끝냈으면 그냥 올바번 강의를 들어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자기 취향에 맞게 하는데 그나마 조금 내가 비중을 두라 그러면 올바번은 새로운 문제 많으니까 이걸 웬만하면 엔제 형식도 특성을 지니니까 풀어보시라 그런 얘기야 이후 파이널 백제 이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강의야 마지막 압축해서 마무리해주는 건데 그렇게 뭐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고 총정리해주는 강의야 추론용 중 가학에도 들은 변이 다인자까지 다 잡으세요 다인자 여러분 안 나왔다고 그냥 버리지 마시고 쑥 나왔다가 뒤통수 맞으면 그 후회를 어떻게 하려고 가학에도 들은 변이 끝까지 다 이 친구들은 다 정리하세요 다 공부하세요 모의고사 싹 다 하세요 18모의 봉투 개념용 모의 안 한 친구들 그것도 해라 어렵지 않아 그건 뭐 진짜 맘 잡고 한 며칠이면 해 실력 있으니까 18모의 봉투 모의고사 전 시즌 다 하시고요 특히 이 친구들한테 봉투 모의고사 시즌 4 많이 어려워요 도움 많이 될 거야 시즌 5도 도움이 될 거고 주기적 훈련 내가 계속 매주 어떻게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계획 잡고 하시고 수능완성 문제까지 풀면 더 좋아요 수능완성 요번에 좋거든요 내가 이제 특강도 해놓고 그랬으니까 주요문항 위주로라도 여유되니까 앞에 등급 친구들 있지 3등급 4등급 이하 그런 친구들 수투과 수환 먼저 해야 될까요 아 그러지 마세요 수투과 수환 나중에 해도 됩니다 여력이 될 때 알겠지 하더라도 주요문항 위주로만 하시고 수투과 수환 다 못하면 수환이 그나마 조금 낮고 그 정도 가이드 해드리고 이 친구들은 웬만하면 수환까지 다 하세요 여력 되니까 전 등급 친구들 다 마찬가지인데 모의고사 보고 난 다음에 말이죠 백호 봉투 모의고사 다른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야 점수만 확인하고 내가 못 틀려서 확인만 하고 끝나지 말라고 자기만의 전략과 노하우 빈틈 빈 스킬 빈 개념 다 채워야 돼 근데 간단하게 그냥 개념과 스킬 빈 것만 보완하고 끝나는데 전략까지 고민하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작년 수능식으로 나왔을 때 올해 9월 모평식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내가 다 해야 되는지를 다 전략을 고민하시라고 전략 고민하라고 하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해 이렇게 하면 돼 요번 9월 모평 끝났을 때처럼 그런 마음가지로 모의고사 한 회 전략을 고민하라 이거야 우와 이게 수능이라고 하면 내가 이거 어떻게 커버하지? 고민하시라 이거야 자기만의 노하우를 쌓으라 이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수능 때까지 한 10번, 20번 모의고사 보면 전략이 어마어마하게 노하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알겠죠? 아까 했던 건데 그 앞에 등급도 마찬가지야 모든 등급은 마찬가지야 시간 세이브 싶어 하는 친구들 아니야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시간과의 싸움인데 평가원 기출 올해 특히 6월과 9월은 정말 중요해요 그게 다시 나올 가능성은 꽤 높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최근 평가원 기출 2, 3년 기출은 중요 문항들 위주로 그 유형과 풀이 방법을 다 싹 다 암기해버리세요 알겠어요? 그거 이외에는 시간 단축 없어요 알겠지? 보자마자 그냥 풀이 과정이 버뜩하고 머릿속에 생각이 나야 돼 자, 이 정도로 내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유연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두 달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거 압니다 누구나 다 힘든데 두 달 남았습니다 수능 때 활짝 웃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파이팅 정말 좋은 점이 baked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어떤 게 나아가 여러분이 어떤 게 나아가